한국 슈퍼모델 선박 대팔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It's the beginning of a new and excitingly different story It's the beginning of a new and excitingly different story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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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울 방송과 나들이 화장품이 공동 개최하는 그 화려한 무대 94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자 이재이를 더 빛내줄 오늘의 사회자를 소개합니다. 이계진 이소라.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이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1994년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그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소라씨. 네. 사회자인 제가 가슴이 지금 쿵덕쿵덕 뛰고 있는데 이소라씨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지금 누가 후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슴이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있는 이소라씨가 그러면은 이 뒤에 계신 이 많은 분들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떨리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로 3일째 맞이하는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해가 더할수록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모델을 선발하는 오늘 이 자리. 먼저 33명의 후보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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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 22번 김수현영. 눈으로 재수를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후보입니다. 참가번호 23번 최기숙현영.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으로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권위가 아주 매력적인 18세 아가씨입니다. 선생님이 적극 추천해 주셨다고 하는군요. 참가번호 24번 김수현영. 무용을 전공한 후보로 은자나 팔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꿈이라는 매력적인 부산 아가씨입니다. 근육을 전공하는 Шт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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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미인 모델 후보들이 어디에 숨어있다고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본선에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후보들이 올라왔는지 아세요? 이런 분들이 자그마치 예선 때는 1,000명이나 되셨대요. 1,000명이나? 네. 매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더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씨, 솔직히 어떻습니까? 1회 대회 슈퍼모델로 선발된 이소라 씨가 보는 감회는 좀 더 새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벌써 보니까 2년이나 지났는데요. 저는 아직도 슈퍼모델이 되려면 너무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소라 씨가 아마 참가 번호가 그때 40번이었을 겁니다. 제가 슈퍼모델 이소라 씨! 하고 목을 높이 참 소리를 질렀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기억력 좋죠? 네. 네. 아마 이소라 씨가 누구보다도 이 대회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세계 대회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올해로 15회째 맞이하는 세계 슈퍼모델 선발대회는 미국 최대 에이전시인 포드 모델사회에서 매년 개최가 되는데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뽑히신 최고 슈퍼모델은 세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33명 가운데 슈퍼모델은 딱 한 명을 뽑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슈퍼모델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자, 서울 방송과 나들이 화장품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슈퍼모델 선발대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는 오늘 밤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집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과연 어떤 모델이 올해 최고의 모델이 될지 같이 심사해 보시는 것도 흥미진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이 대회가 여느 단순한 미인대회와는 다르다는 것. 모델이라는 당당한 직업인을 뽑는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델로서의 자질, 패션 감각, 그리고 자기만의 개성, 그런 것이 이 중요한 선발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어렵고도 어려운 아주 공정한 심사를 해 주실 심사위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SBS 프로덕션 신영균 회장이십니다. 네. 노석호 삼성항공 부사장이십니다. 네. 네. 가수 배티김 씨입니다. 네. 오효진 SBS 편성 이사이십니다. 네. 네. 오효진 SBS 편성 이사이십니다. 네. 영화배우 신성일이십니다. 역시 영화배우 장미희 씨 소개해 드립니다. 네. 최웅웅 온누리 여행사 사장이십니다. 한국모델협회 이상원 회장이십니다. 네. 조헌터 미국 포드 모델사 사장이십니다. 한국패션협회 공석풍 회장이십니다. 네. 권욱현 나들이 화장품 홍보 이사이십니다. 신원 에베네셀 서태일 사업본부장이십니다. 네. 네. 김충기 한국광고연구원의 편집인이십니다. 경희대학교 무용과 박명숙 교수십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신 조규아이십니다. 김진철 성형외과 김진철 원장이십니다. 네. 미국 코티사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월터 존슨이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오늘이 훌륭한 후보들 가운데 과연 누구를 뽑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자 이소라씨 오늘 뽑을 수상자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네. 특별상으로는 후보들이 직접 뽑는 우정상을 비롯해서 특별상 5개 부문 그리고 영예의 3위 2위 그리고 영예의 슈퍼모델 1위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상금도 많지요? 상금뿐만 아니라요. 수상자들은 SBS 서울방송 모든 프로그램에 선별 출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협찬사의 공식일 모델 등으로 활동까지도 보장받게 됩니다. 이소라씨는 그 상금 그렇게 많이 타서 어떻게 쓰셨습니까? 알고 싶으세요? 네.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저녁 사 드렸잖아요. 저요? 네. 그럼 상금 울면 안 되는데 저 김밥밖에 안 사주셨는데. 우동도 있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위해서 모이신 33명의 후보들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물론입니다. 지난 7월 7일 3차 예선을 거쳐 약 2개월 동안 워킹, 재즈 발레, 연기 교육, 카메라 테스트 등 본격적인 모델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각 스폰서도 방문했고요. 네. 국내 합숙 훈련은 물론 본선 대회를 위한 각종 촬영, 특히 수영복 촬영을 위해 태국 현지 촬영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태국까지 다녀오셨죠? 그렇죠. 그러고 보면 2개월이 대단히 바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후보들의 그동안의 생활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tim! 너무reibt 일단 에피소로 program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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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패션협회 공석봉 회장과 지난해 수상자 한창서 양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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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월드 투어 상입니다. 상금으로는 유럽 일주여행권 두 장과 트로피 그리고 역시 각종 부상이 수여되겠습니다. 시상은 오늘의 여행사의 최우수상자 한창서 양이 수상자 한창서 양이 계속하겠습니다. 17번, 27번, 27번이 계속해서 7번의 행운을 안고 특별상을 타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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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꽃다발입니다. 포토제닉상이라서 그런지 카메라가 더 많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최고 포즈상이 되겠습니다. 모델에게 있어서 포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상금이 500만 원 그리고 트로피 역시 각종 부상이 수여되겠습니다. 시상에는 주식회사 신원 에베네셀 김민국 부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작년도 포즈상 수상자 홍진경 양이 함께 자리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발표를 먼저 하겠습니다. 94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최고 포즈상 참가 번호 19번 이남희 양 축하합니다. 최고 포즈상입니다. 축하합니다. 트로피 그리고 상금 500만 원과 역시 꽃다발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tomorrow 또 하나의 부상으로 선배가 포옹을 해 주었습니다. 혹싶은 멋진 포즈를 잘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있는 포인트 주의하십니다. 특별상의 마지막 한 부분 남았습니다. 최고 메이크업상입니다. 그리고 despite Samsung 성지와 유결나 가 라는 포 sings 시상에는 나들이 화장품의 이세복 전무의사와 작년도 최고 메이크업상 수상자 이수미양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별상 시상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94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최고 메이크업상 참가 번호 14번 김선영 양 축하합니다. 14번 열릿 14번 축하합니다. 트로피 그리고 상금 꽃다발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상 수상자들입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기진 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렇게 상을 받아서 기뻐서 활짝 웃는 후보들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이 모델들의 아름다움을 더욱 더 빛나게 해주신 디자이너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대회가 시작되는 것 같아 다들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집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과연 어느 후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요. 이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참가한 이 후보들 평균 나이가 20.4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대에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겠죠. 대한민국 상반기 최고의 신세대 가수입니다. 투투아 룰라! 투투아 룰라! 이번 순서는 여성 여러분들에게 특히 기대가 되는 순서라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코트사의 전속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월터 존수씨가 여러분에게 개성있는 화장법 그리고 또 자기에게 어울리는 화장법을 알려드릴겁니다. 월터 존수씨와 아름다운 슈퍼모델 후보들이 태국의 파타야의 해변에서 여러분을 대하겠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파운데이션을 여기 그리고 저기에 약간씩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스며들도록 블렌딩을 해주면 됩니다. 자 보이시겠지만은 잘 발라줄수록 그 윤기가 점점 드러나고 있죠. 이 모델은 아주 신선해 보일거에요. 아 그리고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모이스처라이저를 발라주면 태양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죠. 그러니까 아주 빠르고 쉽고 아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순수한 파운데이션으로 조금씩 발라줄거에요. 깜짝이야 됐습니다. 요 자 또 한 prospect 일정중에 incorporaur 기 parach nosotros 저희 예은 안에서 25 Lakeshorep Let Так의 주장에서 관심이 놀 translate입니다. 그렇게 크게âteomm后的 Con점이 이렇게 stared을 쏟아MythS suff여부가 Untотр programmed가지 방어 registrar 몇 수술에構成 ! 수술이 복잡한 이講 inqué인 도nos칙을 주장 Technique 도시 poder 다시 transit합니다. 최대한 예쁜 사람들이 as shouldn't 하신 분들도 그렇게irst LET SI 감사합니다. 자 이제 패션쇼에 나갈 준비가 다 된 듯 하군요. 아 고맙습니다. 당신들 모두에게 행운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월터 존스씨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심사위원석에 앉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네 박수를 아주 해주십시오. 네 잘 봤습니다. 저도 좀 배웠습니다. 그렇죠. 화장은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특히 모델들에게는 자신을 연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울 방송과 나들이 화장품 공동 주최 CMI 주관 신원의 베네셀 삼성카메라 온누리 여행사가 함께하는 94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배 이제 본격적인 무대가 준비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이 33분의 후보들이 여러분들을 환상의 세계로 안내할 텐데요. 네. 이번 가을 겨울 유행할 의상들을 패션쇼를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모델들만이 할 수 있고 또 무대에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점찍어놓은 후보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원 에베네셀을 화려하는 패션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신원 에베네셀을 화려하는 패션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신원 에베네셀을 화려하는 패션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신원 에베네셀을 화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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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